시작해보도록 하죠 무덤적으로 당신이 뭔가 당신을 떼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로 나는 내가 당신하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나는 내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보는 게 지겨워졌어요 흠흠 흠 흠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지쳤어 나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당신의 머리를 차게 깨워놓을 거예요 오우 당신은 드로우와 헤어진 전사 그 정도 이상이었군요 이상 이상이 아니었군요 안그래요?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는 게 정말 유감이군요 상관없어 나는 당신과 여기서 흠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해야 할 보다 중요한 일들이 산재 있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회복할 희망을 쫓고 있죠 당신이 그걸 더 오래 끌수록 당신은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예요 여기 어린 레어리의 피로를 생각하시죠 당신 커플 중 한 사람에게 무언가 일어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난 그런 것을 잃을까봐 조박없이 내지 않아요 보드위 난 그가 이길 거라고 믿어요 나는 내가 그를 잃어버릴 거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꼬마야 내로 난을 더 쫓는다면 당신은 당신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나는 너데뿐 너는 다는 성격의 버린다는 것 같은 느낌 변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는 당신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몬페라 내가 뱅ician을 가지고 엄마가 왕이의 상관을 더 많이 날 그를 흔들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몇마리가 나오는거야 끈타 끈타 아 주문트리거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거야 팔질 않네요 흠 흠 자 엄청나게 많이 이걸 어디다 놓지 어 에드윈 니가 갖고 있어라 흠 흠 흠 흠 흠 흠 오 잠깐 이건 내가 일단 쓰구요 흠 이건 일단 내가 쓰고 이것도 니가 일단 쓰고 있어 흠 흠 흠 흠 흠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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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깐..뭔가..잘못했네네네.. 음.. 어..잠깐.. 음.. 구분을 좀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고우! 이제 여기서 그.. 뭐가 있냐면요.. 어..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어.. 그.. 얘도.. 아..얘는 남자로 변해도 똑같네.. 가속효과를 예.. 남자로 변해도 이게 안받네요.. 가속효과를 아..뭄..이거..뭄 버그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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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 아..잠깐..잠깐.. 아..잠깐.. 발견말고.. 음.. 음.. 음 음음.. 음음 음음음음 음음음음음 에어리 어 에어리 어 에어리 당해 뭐야 빠이빠이 했어요 빠이빠이 납치됐어요 보드위한테 이게 용서 나온거 아니였어? 여기서 나오더만 여긴 그냥 무덤이네 뭐 어디로 가는거 같더라? 아 이쪽으로 가는거지 뭐 어디로 들어가야되는거야? 여기? 다 죽었어요 민스크가 가만히 있지 않을거야 비코니아라도 영입해서 갈까? ㅋㅋㅋㅋ 아니 느려 빠졌어 스피드 호출을 신건 안신건 똑같아 적절하던님 어서오세요 인사를 못해드렸네 어 팔라딘이 나를 따라왔대요 다 다 있구나 팔라딘이 나를 따라왔대요 죽음의 손가락이네 죽음의 샅대질 응 다 있는거 같네 이것도 어 얘는 없었네요 짜증하구요 고우 하기전에 앞에 상황을 좀 보고 오죠 자 안녕하세요 어 제가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요 춤춰 춤잘추던님 여자 뱀파이어가 딜잔을 되게 잘했어 아니 우리들도 저렇게 우리애들 좀 잘해놓지 뭔가 우리애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꼭 나쁘다는건 아닌데 일단 내가 앞에서 응 몸방을 해야겠죠 몸방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가자 야 겜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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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들네 어 야 더 야아 야야야야 피해봐 오케 등뼈다 얘만 열심히 따라오는데 얘만 열심히 따라오는데 다른 애들 필요없어 나 혼자 왔다갔다 그러면 다 죽이자 어제 뭐 마처스캡을 해결하고 왔는데요 애들 굉장히 약해보이죠 공격으로 상대가 안되죠 마처스캡이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요 한 군데도 안했는데 애들이 많구나 네 상대가 안 되죠 죽었네 너네네네 이쯤되면 뱀파이어가 불쌍해지기 시작하지 여기 전혀 다른 맵으로 된거 같은데 혹시 두번가서 죽일수 있나 얘네들 거미왕 거미왕도 또 있는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려나 아 이게 그걸로 해서 딴딴딴딴 딴딴 이게 c4까지 같이 있으면 아마 c4에 힘 그 거시기 하고 랜스펠프 들고 암습으로 하면은 데미지가 200이 넘게 나올걸 한방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죽어 임라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싱마라 아름다운 무기 전문가의 건틀레 아무나 뺄 수 있는거죠 타코가 1? 오케이 이거는 어 썬드 주면 되겠네요 아 초반쯤에 한 번 오는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려워요 그때는 어려워요 늑대인간으로 변했을때 이게 참 좋은 역할을 하겠죠 늑대인간할때는 저 그 민척수완기 건틀레스 필요가 없으니까 아 파티 다 데리고 와야돼? 나 혼자 가면 안돼? 누가 또 있나? 진실의 시야를 한 번 써줘야돼 오! 안돼! 아이고 아 민스크야 니가 죽였니? 아이 그래그래 민스크가 내 악기를 가로막아서 맘에 안들었나봐 불편한개가 맘에 안들었나봐요 한방에 죽여버렸네 흠흠흠흠ках 암 efendim 조금 준비하고와 갈꺼야 여기는 뭐 준비하거나 안하거나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정착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방패로 웬만하면 다 박아내고 좋은 면허 업조레이션 그 다음에 신성한 힘 신성한 힘 강림 강화모드요? 적들 강화모드 말씀하시는거죠? 예 안해요 그 다음에 신성한 힘 강림 그레이도 옥투리어스 나 왜이렇게 느리냐? 과장님 어서오세요 아우슈슨님 반갑습니다 어? 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저 반응이 없는데? 퐈 야 이러면 안되죠? 다같이 가야 되나봐 그러려면 함정을 찾아야겠죠? 저 반응이 없는데? 저 반응이 없는데? оп Ho Okay 쳐버릴게! 안멘을? 저 반응이 없 Drive! 이제 하러 가야겠어요? 예스 예스 뭐 레디 레스 대충, 대충 갈려 흐흐흐흐흐 내 존경에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끝날 반갑습니다, 당신은 내가 찾으며 하지만, 나는 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 어? 그거는 왜 안 돼? 아 나이스 아 저 대화를 다 듣고싶은데 이모에는 있는 것 까지 아니 이렇게 바로 말을 거는데 근데 이모님이 어떻게 있어 이 바보템아 밸반자일프 니네들이 밸반자일프 아나요? 아 나이스 일단 에어리가 피떡이 나면 안되거든요 에어리 때릴 때는 마귀드 스테프로 살짝살짝 때리고 나머지는 램으로 피떡으로 만들죠 문 닫고 오오 에어리는 피떡이나면 안돼요 퍽퍽 퍽퍽 퍽퍽퍽 퍽퍽 퍽퍽퍽 퍽퍽퍽퍽 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퍽퍽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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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icles mining 얜 이랸 잡 이랸 내 어 ença 이 어 남 제 이거에 힘것을 빼고 아 힘것을 빼도 그렇게 되네 주먹으로 때려야 되나? 너무 약해가지고 자 주먹으로 때려 주먹으로 아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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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이긴 죽여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레드하모 어 보드위에 검은심장 랜턴 라이프스틸러 15% 확률 레벨 드레인 쇼스터드 2짜리구요 와 얘들아 이리 와봐 이제 상황 다 정리됐어 와봐봐봐 얘는 회복이 되네요 자 함장찾고 더 벤피르 베커머스 아 이거는 이건 안다 그 환장 없나보네 알겠다 뭐 뭐 너무 멀리 있어 왜 오케이 아 아 내가 지금 두카먹기 못들어가지고 이건 다 있지 이건 뭐지 컬스로 쇼스토드 아무것도 없어요 음 가자 아 레벨업하구요 자 이 책은 피로 얼룩져서 대부분 페이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있다 글자들이 점점 바르기 시작해서 처음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알아볼 수 없다 그나마 최근에 책 가장자리에 여기저기서 손으로 쓴 몇몇 단어들 통해 책의 본질을 추론해 볼 수 있을 정도다 확실한 것은 이 책은 뱀파이어가 되는 방법과 그 과정에 관해서 적혀있다는 것인데 대체 그 누가 그런 생명체가 되길 원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책의 뒷면에 찍혀있는 조장으로 추론해 보건대 오그마의 추종자들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 것 같다 책이 좀 더 있어야 되나 이걸로는 아직 없는데 음 은행 정리 뱀파이어 뱀파이어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뭔가 알고 있으면 좋을텐데 자 항만제고 오구마 어쩌고 저쩌고 야 가자 가자 우리 느림봐 항만제고에 오구마사원이 하나있죠 이제 애들이 1당 100위 하다 특히 애들은 이제 타임스톱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9클래스까지 쓸려나 했는데 결국 쓰는건데 나는 지금 8클래스도 못쓰지 7클래스 겨우쓰지 응? 누가있어요? 뭔데 뭔데 아이템을 다 잃었다는데 뭐 드리즈트 아이템 더이상 쓰지도 않으니까 아이템 다 잃었대요 아마 드리즈트 아이템 다 뺏어간거 같은데 디펜더만 뺏어갔으면 아 다 뺏어간거 같다 드리즈트 아이템 다 뺏어갔어 에잉 하나도 안남았네요 쓰..쓰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괜찮아 자 부두지역에 오그마사운으로 가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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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을 가도록 하죠 여름에 가도록 하죠 집안에 가도록 하죠 친구 하나가 흡협의 역대가 되고 고통받고 있어 고소에 의하면 오그마의 추중자가 흡협법을 알고 있다고 알고있을 거라더군 알고있을거라더군 알고있을거라고 아멘레스 베이르 우마 힐 뱀파이어리쿠스 아 이거 이게 자체 이거잖아 아민 아마네터가 행한 어 아마네터 아마네터면 그 섀도우로드 일단 못쓰요 일단 거기로 가보자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엘 에 또 보시기 참 어데였더라 테디 러이 아인데 4원의 파였어 여깄다 귀찮게 왜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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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은 이제 귀찮 오오 안통했어 그녀의 마지막 일에서 오늘 뒤쪽은 뒤쪽으로 빠질 것 같다고 다하겠다 죽도록 저의 위로가 아니었다 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 어 바로 갈 수가 있네 좀 돌아서 가야 될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나 이거 갖고 이거 내라 어 이거 잠깐만 어떻게 돼? 아마 5, 4, 8, 8, 8, 8 정말 너무나 그리웠어 마치 당신이 이런 운명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견딜 수가 없었어 아 간지럽다 가자 어 여기 아닌데 어 여기 아닌데 어 야 죽겠다 죽겠다 아야야야야 아 나 이씨 후깔뻔 했네 그냥 아 여기였지 후깔뻔 했어요 자 상비탈수 후깔뻔 했네 후깔뻔 했네 후깔뻔 했네 후깔뻔 했네 좇eday 좀 larger ⁝ 툭구 논.. 툭구는 어디갔냐? 툭구 왜 뭐 끼고 있었지? 디펜서 끼고 있었 appreciopt 음 기럽이 겹칠 줄 알았어 어디있지? 됐어 됐어 야 여기서도 좀 신성은행 강림 두개는 넣자 여기도 정의해야지 두개 넣고 비사리님 어서 오세요? 자 에어리 회복! 네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 에어리 아 간질간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흠흠흠흠흠 하룻밤 여기서 드래곤레어에서 자고가죠 적발견 자기 자신에게 향산된 투명화 스톤스킨과 아니 스톤스킨 말고 분신과 스톤스킨까지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거에요 이것도 없애 적발견시 아 적에게 하는게 저거밖에 안되는구나 스톤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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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견시 이건 어짜피 다음 적에 바로 나오기때문에 렌턴은 구했네요 어 그러면 conte 드로이드 풀숲이 아니라 뭐 말도 아니고 내가 나왔던 데가 어디지? 테드레 숲이었나? 어.. 근데 여기서 나왔나? 어 여기가 아닌데? 어 이거 입구가 어디였지? 드로이드 풀숲은 아니었는데? 어.. 어..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언더다크 치우고 뭐야 어 뭐야 이거 저기 습각당했다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나? 습각하고서.. 아니 쟤네들은 어.. 무서운 애들이 하면서 도망갔나봐 어.. 내가 너네들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자 랜턴을 갖고 왔어요 리조이 음.. 이건 다 얘한테 주고요 이거 버릴걸? 쓸데없는게 너무 많네 쓸데없는게 너무 많고 많이 갖고 다니면 이게 게임이 중간중간에 멈추거든요 뚝뚝 끊기듯이 흠 화살통에도 아 너무 많고 일단 뭐 가도록 하죠 잠시만요 아 아 아 아